안녕하세요 DJ여재입니다 하리수 언니가 밥은 먹고 다니니에 출연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자님한테 하리수 언니는 어떤 존재냐 제게 있어서 하리수라는 언니는 되게 어렵고 다가가기가 좀 먼 언니가 됐어요 근데 좋은 언니인 건 알지만 애교가 없다 보니까 제가 친하게 언니 뭐해서 밥 먹었어? 이렇게 반말을 못 해요 동시대를 같은 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언니였고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트고 그럴 순 없었어요 하지만 항상 윌스 언니를 멀리서 봤을 때 겸손하다고나 할까? 되게 동창인들 다 챙겨주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 사람이 항상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냐 조금은 양보를 할 줄도 아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을 다른 동생한테 해주는 걸 보고 아 저런 게 언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되게 막 옆에서 전화하고 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리수 언니를 어려워했지만 리수 언니가 제 방송에 나오시면서 환하게 대해주셨어요 너무 그게 고마웠고 어릴 때 또 제가 돈을 진짜 못 벌 때였어요 제가 리수 언니의 공연 소품을 정리해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품 정리했다고 고맙다고 만 원을 저한테 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하루 종일 일회에서 만 원 벌 때였거든요 근데 그 만 원의 가치는 정말 백만 원 같은 그런 만원이었죠 동시대 때 언니들은 좀 질투를 많이 했어요 너무 뛰어났다 보니까 다들 노래 잘하고 얼굴 예쁘고 춤 잘 추고 언변 좋고 이런 재주는 하나씩은 다 있었지만 리수 언니는 모든 걸 다 갖췄던 언니였다 보니까 또래의 친구들은 별로 리수 언니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동생들은 너무 환호했어요 진짜 남한테 좀 상처되지 않는 좋은 이야기들 조언들을 어릴 때부터 주변 동생들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윈이와 함께 출연해 주시면서 저를 되게 부각적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제 방송에 너무 공헌해 주신 저는 좀 트랜스젠더일 수밖에 없는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리수 언니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깨나 손발을 먼저 보게 됐는데 그리고 성대도 여기 있나 없나봐 리수 언니만 아니었어도 모를 사람들이 리수 언니가 등장함과 인해서 트랜스젠더라는 게 들통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리수 언니를 좀 험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하는데 아리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리수 언니가 하리수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더 좋았던 게 하리수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어머 그게 너무 잘 컨셉이 맞더라고요 나이트에는 짝퉁 하리수로 활동을 몇 번 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하리수인 줄 알더라고요 사인을 한 두 번쯤 해준 적도 있었고 사진도 찍은 적 있었는데 저 하리수 아니에요 라고 하기도 무한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사인을 했던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만큼 리수 언니의 등장과 함께 많이 존중을 받았던 시대였어요 그때 트랜스젠더다 하면 너무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리수 언니가 저를 먹고살게 해 준 언니가 아니었을까 이 세상에 판견과 처음으로 맞서 싸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박수를 쳐 드리고 싶네요 사진도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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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너랑 셋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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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안녕!